제가 굴에 죽었어 아 진짜? 어 아닌가? 내가 먹은 애한테 죽는 건가? 어이가 없네 진짜 옆에 있어 아저씨 있어 뭐야? 이 집이야 근데 내가 이 집?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날로 먹을 수 있겠어 어? 벌써 끝났어 뭐? 어 뭐야 뭐야 독생 독생 어 9마리트 맞아 죽겠다 이제 맞아 죽게 해 빨리 지배 얍 아이 방금 지배 말고 오 아 미치겠네 잡아먹기 레벨 20이라든 이제 포드업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손잡았다 아이 비켜 이것들아 얘 되게 데미즈도 약한데 왜이렇게 미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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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게 날렸군요 아 아까 그 개워나가지고 그렇네 됐다 도망가자 엑스 엑스를 눌러 공격하면 힘을 획득한다고 카라고르 적을 먹어치울 수도 있네 엑스에이를 누르면은 카라고르 추가로 소원하십니다 오 오 야 그래도 저번처럼 칼 칼질이 아니라 여기서 창질이네 범위가 넓어서 죽였다 오 좋다 옛날에 별로였거든 진짜 전작에서는 타기공군의 범위가 넓어도 좋네요 데미니도 좋네 뭐 총은이가 없나 없다 진짜 그럴 추적하십시오 알 수 없는 대장 자기가 사냥당했어 자기가 사냥당했어 뭘 사냥하러 갔다며 자기가 사냥당했어 자기가 사냥당했어 어우 카라고르 역시 진짜 좋다 마르다 저거 내려와주고 간소 조사 흔적을 따라 죽어삼키는 자를 찾으세요 부스트 얘들은 별명을 진짜 우리가 죽여 안보여 깜깜해 너무 깜깜하지 않냐 이거 인간적으로 에잇 지장처여 고기 너야 또 누가 다닐거왔어 발 앞에 있는자 안에 아 굴까지 이제 아 아 아 아 아 구울 우두머리? 구울 대장이야 어 귀디끼리 싸운다 이러면 냅둬야지 우리는 대장을 찾아야 돼 여기 뭐 불나고 날라왔어 어디 본 거야 어 뭐야 얘? 이상한 불창을 가지고 다니는데? 쟨가? 불난 건가? 아 안 보여 쟨가 봐 쟤네 왜 레벨 겁나 높아 22 아니 내 편 죽을 거 같은데 형 왜 이렇게 구경 한번 해볼까? 구울이랑 싸우다가 또 쟤도 먹히는 거 아니요? 구울한테? 뭔가 불창같아가지고 있어 속속물을 가지고 있어 아 맞다 나 아까 전에 저거 먹었는데 반지 먹었는데 반지 바꾸죠 오 찰대 집중력이 올라갔다 지도 불타는데? 하.. 이럴지더라고 다이가 물가 없어 저 오빠! 그러네 뭐지? 뭐지? 명령 내릴 수 있어요 나를 쫓아다니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완벽히 조정하는 건 아니고 나라도 싸워 때려라 이렇게 명령만 할 수 있어요 발이 없네 뭐야 불창이야? 어 그거 장난 아니야 어! 어 숙성농기 장난 아니야 어! 건명서! 안 돼! 안 돼! 도레빗값을 하는구나 오우 오우 화살을 찾아야 되는데 화살 레벨 루프값을 하는데 화살이 필요한데 마리오 안 보여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약점이 뭘까?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데 약점을 알아야 되는데 약점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불은 아닌가봐 불은 뭐 제가 불을 쓰니까 아닌 것 같고 카라보루를 이게 카라보루인가 요즘 마리오 안하냐고요? 마리오는 기다리세요 맞아요 새 거 나오면 곧 할 거야 27일에 신장 나오거든 마리오 신장 그때 일찍 할 거예요 어 둘이 싸게 나쁘잖아 네 어 근데 쟤 겁났어 쟤도 어우 키가 거의 안 달아 일방적으로 두 새끼도 안 부르는데 파괴해 아픈가? 왜 이렇게 위신 공격이 아픈가? 뭐야 그래도 그럼 겁나 세긴 세구나 제가 죽겠다 오 이거 뛰어가야 돼 뛰어가야 돼 아 뭐야 빨리 죽었어 좋아해 좋아좋아좋아좋아 대장애 레벨이 당신보다 높아 영입할 수 없다 아 낮은 해만 할 수 있어 형 싸워야 되네 레벨 감소하는구나 모욕하면 모욕받음 오 십자로 떨어졌어 야 이러면 바로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뭐야 오리오스 아 도망간거야 지금? 사라진거야? 아 강등하면 이게 끝이야? 아 상등시키고 사라진거구나 바로 또 할 수가 있는게 아니네 스파바리오 올스타 산다고 어렵다고? 방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세요 강퇴해요 맞아 방지혜장 얘기만 해야돼 야 뭐야 이게 어이가 없다 좀 날렸네 그러네 나 어딨냐 내형 뭔가 정보를 좀 알아내야겠는데 이거 정보 없이 그냥 잡으니까 좀 레벨이 너무 높으면 다 레벨이 높아 잡은 적이 없어 강좌피 보고싶다고? 강좌피 보고싶다고? 강좌피 보고싶다고? 이게 반지의 제안 보다 과거라서 어? 레벨 몇이냐 아 시시 미안 니가 15쯤을 키워야겠다 이게 뭐 퀘스트를 해야지 15가 되지 얼추 멀추 먹으려면 얼추 애들을 먹으려면 서브캐어도 해야겠는데? 서브캐가 아무거나 깨야면은 대충 대충 1렘 1렘 하는거 같더만 이거 깨야되겠다 야영수 후후 절로 가죠 한 15는 찍어야겠네 애들을 지배하려면은 1렘 2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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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렘 2렘 3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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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이렇게 어려워 내가 싸움으로 다 이기는데 왜 지배를 못해 레벨업 레벨업을 해야 된다 3렘 4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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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간달코도 이 시대에 있을텐데 그치 있지 걔도 약간 반심같은 존재잖아 간달코도 몇천살이라도 그니까 어 얘 얘 얘 신문하자 신문해야겠다 나를 받아들여라 라이가 의미가 없죠 불사신이 14네 어 얘 할 수 있겠다 은신의 약함 멍구리 공격에 피해받아요 얘부터 합시다 불굴의 전사 어 얘 이어져있는 애도 되게 많다 좋아 좋아 잘 있어 먹죠 오프를 추적하십시오 저기있네 가까운 곳으로 갑시다 여기야? 나 뭐 시 언제가니 또 아 아 칼르 헌 윽 ㅇ ㅇ ㅇ ㅇ ㅇ ㅇ 깔아 얜 15 아 저거 쟤 아직도 내 표현인거야? 오 아니구나 방역이었고 야 야생사 그러네 다 죽여 무릅니다 아오 아이고 너 내가 카드라내야겠다 좀 멀리 가야 돼 됐다 뭐 보석 수집 야 보석 수집이 하려고 했는데 왜 죽였어 보석 수집 떠가지고 내가 눌렀는데 왜 죽여 어이가 없네 가야 된다 근데 저 레벨 15야 아 그리고 너보다 일렘이 없네 딴 들어갑시다 어 난 죽이라고 안했는데 뭐 함부로 죽였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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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라 땡 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다 저거 걸려 스턴 걸려 역시 이래서 기병이지 어 빨라 빨라 컷까지 왔어 됐다 탄 상태에서 안 되네 탄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시작 아 이거 아닌데? 난 이걸 하려고 온게 아니라 여기있다 간소 조사 어딨냐 여기를 풍성하라고 여기를 풍성하라고 난 단서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 애들 왜 다 죽이지 오 오 오 오 오 뭐 오 오 오 오 오 오 사나가 영혼이 나와가지고 때리네 어 얘 뭐야 오오오 11이다 12 먼저 쫄부터 아 도약 어우 겁나 아픈 아 파살이 없어 아 파살이 없어 아 얘 뭐야 어 쌍독기 장난 아니야 겁나 싫어 아 파살이 발이 없어 어우 저 파기 다행이다 그래도 이건 당하네 피아기 오우 아 도약 파괴자 오우 오우씨 발 못 꺼냈다 지네들은 안걸리나봐 또 그러하네 거술 조심해라 아 팔 쏘는 애도 있어가지고 저 팔 하살이 필요해 나도 오우 팔이 안보인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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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오우 다행이다 아 또 이상한 거다 어이 아 오오 안 돼 함정 무조건 설치하네 이제야 갑자기 지금까지 가만히 있느니만 자기소개 주냐 오 뭐야 뭐야 투퉁 맞더니 아 미치겠네 저거 죽으면 안돼 어우 안돼 지금이다 영입 그래 넌 내 서븐트야 호의해 어 뭐야 오 삐디디디디 아 안돼 안돼 엑스 굿 밥을 먹나 흠 음 어흑 어흑 아흑 두 대나 다 그러니까 자기는 필요 없는데 넌 필요하다는 거 자존감이 쩌는구나 내가 모그네가 2등급이었어 와이 경호병 임명 2디가 있어졌어 레벨은 쟤가 더 높은데 한 개 맞나보네 쟤는 언제든 소환에 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경호병들은 차 들어가죠 뭔가를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어 저건가 보다 여기 있네 은신의 약함 은신국에 큰 피해를 받는다 오케 오케 아오 오 어이구 얘 왔네 다 우리편으로 만들어 놓고 오 저기 있네 못봤네 못봤네 난 본줄 알았는데 다 왔다 다 왔다 먹어 주자 먹어주자 은신공격 한번 찍어주고 가 시작하자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쟤네들 팔은 다 먹어야 돼 팔은 짱짱맨이라서 한번 찔러주고 가 시작하자 어 레벨 12짜리 쟤 티슈 어우 좋아 깨달았어 당장 두 눈가짐은 냉онец 나어라 다긴다고 말고 쟤 위에 왜케 캐스트가 막 뒤 청소 막 친거 허닝당했어 덕분에 전쟁이빨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못봤어 정글을 물리려고 하는데 오 뭐야 어 뭐야 다른게 불렀다 숨참 자산해자야 거기다 공급이야 어이가 없네 진짜 얜 어차피 먹지도 못한다고 어 엘프의 분노 엘프의 분노 엘프의 분노 아 먹고 싶은데 너무 많아 올라왔다 올라왔다 빨리 먹었다 영입 뭐야 왜 거부해 강철같은 의지? 정입 불가 강철같은 의지장에 붙였으면 영입이 안되나 보니 한번 더 해야 되나? 한번 더 한번 더 하면 되나? 안되네 저거 붙은 데는 영입이 안되네요 죽여야 되네요 시간남길라기 하다니 양아치같은 놈 탈비나 떨고 탈비나 그래서 불구개 불구개 저거였구나 그런가봐 쟤는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18짜리네 집에도 못 이유 뭐라고? 아이야 아 어차피 탈비나 오씨 뭐야 장동뒤는 정도가 또까지 빠르구만 음성이 빨라 엘파설이 없어 hard k disks 여기있을 필요가 없어 나가자 안돼 안돼! 어차피 내가 없네 내가 돼죽었어 어처구니가 없다 지통수 때리는 문제에 사막했다 사막 진급했네 대장이 됐어 레벨 12 인간살해자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이제 한 개 얻었는데 주운검 전문건 또 뭐야 레벨 15 얘 잡수 레벨 15네 15네 낮에 있네 없나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없지? 응? 운이 들게 없다 레벨업 해야 돼 레벨업 레벨 14로는 기내하게 해 줄구만 캐스트하고 봐야지 카라올을 지배하여 인내력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카라올을 지배하여 인내력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이거는 그냥 적은 것 같고 해볼까요? 가까우니까 마바드 저것도 레벨업 되는건가 봅시다 그냥 스킬 포인트만 주는건가 카라올을 지배하여 마바드 시작 얘로 하는거잖아 지배하여 이들의 인내력이 도망가지마 스프루 양해라 칭신 도망가지마 어디? 저쪽이구나 갑시다 오우 쩌는데? 개과동물이 아니라 고양이과동물 아니야 이거? 엄청 잘타 거울 처치해라 거울 처치해라 여기가 아닌가운데 안 올라가 아 여기에서 어 처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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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0명이 쉬는게 아니야 야 40명이 쉬는게 아니야 야 왜 안돼 뭐야 왜 안나 여기 다 죽였네 워크들 다 풍쳐요 많아 많아 아우 귀찮은 놈들 카나고르 소환이 왜 안되는데 아우 귀찮은 놈들 식단 들어가줘 엑스레이 해보고 싶은데 안되는데 아우 아우 나 좀 죽어 탈퇴 죽겠어 탈퇴 죽었다 이거 어떻게 정오전 소환 나 탈퇴 터치를 못 사용하잖아 이러면 나 탈퇴 터치를 못 사용하잖아 이러면 아우 대미지가 엄청 쎄야겠는데 47 엘프 달리 탈퇴 터치 도 여기 있는 거 자체가 50마리밖에 없구나 그러네 딱 50마리네 라스트 끝 임무 완료 끝? 범시 안 주는데? 이상한 거고 왔어 이게 뭐야 확